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중의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사는 사의 표명을 통한 사퇴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해임시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이어 이 대사 측이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건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퇴를 계기로 더욱 엄정한 공사의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